수열이 6개씩 순환한다 했습니다. 처음에 6개만 정하면 그 뒤에는 같은게 반복이 된다는 소리니까 an을 6개를 적어 볼게요. 첫번째는 7 세번째는 4를 빼니까 3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두번째는 모르니까 x 합시다. 그 다음 4를 빼면 x 마이너스 4 얘는 x 마이너스 8 얘가 지금 6개 잖아요.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거 1에서 6까지 더 하게되면 x 3개 있으니까 3x 숫자 다 더하면 마이너스 3 아 맞네 여기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러면 1에서 50까지 한다라는 말은 이 6개를 더하는 친구가 3x 마이너스 3이 8번 하면 6 8 48 되고 2개 더 있죠. 2개는 얘일거 아니야 7이랑 7이랑 x랑 맞죠. 그러면 24 2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7 18 뭐 2 3 나와